들어오세요 제가 요즘 옷을 못 입겠어요 보풀 너무 무서워요 보풀 공포증이네요 겨울철에 흔하게 겪는 질병이죠 받으세요 이게 뭐죠? 스치기만 해도 보풀을 없애는 라이프성 보풀 제거기예요 분당 6,000번을 회전하는 칼날이 어떤 보풀도 빠르게 제거하죠 보풀이 있는 모든 아이템에 사용 가능합니다 미니멀하면서 한 손에 착 감기는 디자인까지 충전도 간편하죠 그럼 이제 보풀 제거하러 갈게요 선생님 이제는 보풀 말고만 제거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라이프성 증후군이네요 보풀만 보면 라이프성 보풀 제거기로 제거해야죠 아직 치료제가 없는데 큰일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